금방 울려요. 쫓아다니는 중. 아, 저거 아미엄마. 얘가 여기 대장이고요. 제가요? 까만해. 덩치 크네요. 덩치 크네요. 자기들께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? 근데 사람하고 똑같아요. 저기 아미엄마한테 맨날 두드려 맞아요. 꼽자 못해요. 아무리 서열 일이라도 아미엄마한테는 다 양보하고 매너. 근데 얘는 그 아미아빠는 아니죠? 네, 아미아빠. 얘는 중성화돼 있어요. 아, 신났어. 완전 신났어. 완전 신났어. 완전 신났어. 신났어, 신났어. 신났어, 신났어. 신났어, 신났어. 아, 저 똥꼬발라 똥꼬발라. 잘라 prize 뽑고 어, 일로 나가고 있어요. 여기 oppos另外 나가고요. 곰탱아 말랑말랑 애기다 말랑말랑말랑 애기다 곰탱아 말랑말랑 애기다 들어오세요 »,»,»,»,»,»,»,» 나 이거 밟아 아이고 아닌데 꺼지라고 안주랑 매티아 좋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큰 애가 왔는데 호두랑 놀아서 그런가? 네 아 기분 좋아 아미 어이구 내가 불쌍해 아 그래요? 우리 내가 불쌍해 아미 야 엄마 아미 엄마 아미 엄마 아이고 니가 지나가서 밖에서 지나가네 아유 신났어 이야 좋겠다 행복하지 우리 레오도 어떡하지 레오도 들어오고 싶어서 밖에서 들어와 볼래? 응 다른 애들은 괜찮아 용순이나 청우 이런게 괜찮은데 건더리가 허 안 내려나? 안 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반응을 또 하면은 난 그게 걱정이에요 레오가 반응하면 하는거 저도 그게 좀 어디서 좀 어디서 좀 어디서 좀 어디서 가야 돼요 좀 어디서 좀 어디서